어? 이게 어떻게 된거죠? 할머니 표정이 많이 괜찮아지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럭탕을 드실 수 있을까요? 완전 반전인데요? 그 자체는 어떻게 든지요? 뭐하는지? 여기,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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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전엔 매우 좋네. 여기서는 더 좋은이 되어야지, 왜냐면, 비가가 있어요. 제가 사진을 찍고 있어요. 오, 맛있겠다. 음, 음. 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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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y good very delicious very very good it's very very good 맛있게 드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소주? 역시 국물엔 소주죠 비올레트 할머니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지셨어요